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 인탐 1타강사 신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이제 나눠볼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스펙트럼 사고법이라고 제가 제목에 써놨죠? 여러분의 인생관을 바꿀 스펙트럼 사고법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이거는 제가 은연중에 많이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안티프레젤 프레젤 얘기하면서 스펙트럼이다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태피디님한테 허락을 받고 실화를 기반으로 스펙트럼 사고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흔히 할 수밖에 없는 이건 실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는 거는 yes or no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인 것 같아요. 이분법적 사고. 그래서 기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 왜냐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여행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거잖아요. 여행을 중간만 가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근거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때는 yes or no로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막연하게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렇게 너무 본질적으로 yes or no로 결정을 많이 내리다 보니까 그거예요. 굳이 yes or no가 아닌 부분에서 우리는 yes or no로 판단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펙트럼이라는 건 이렇게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yes니까 yes or no라고 했을 때 여기가 0이고 어느 정도 yes냐. 어느 정도 no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 태피디님이 요즘에 정말 제가 우리 직원이 10명인데 제가 뭐 우리 찍고 있는 성희 피디님도 다 아끼고 뭐 밖에 있는 수문 피디님도 다 아끼고 다 아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우리 직원들은 아들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를 들어 팀장 이상급은 이제 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대하는 게 달라요. 동생은 동생답게 좀 대하고 우리 직원들은 아들딸이라서 내가 이 친구들이 온전하게 정말로 독립된 의사결정을 제대로 했으니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다 아프지만 요즘에 제일 아픈 손가락이 뭐냐면 우리 태피디입니다. 우리 태연이. 왜냐하면 태연이가 공개일기를 썼어요. 인스타에 뭐 우리 졸꾸러기분들 중에 나는 그거를 졸꾸러기분 때문에 알았어요. 난 몰랐어요. 난 인스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옛날에 뜬금포로 어떤 졸꾸러기분이 태피디님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갑자기 이 영상에 태피디가 언급이 안 됐는데 그래서 내가 뭔 일 있나 하고 가서 우연찮게 찾아보니까 태피디가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구체적으로 막 그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게 맨 처음에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문제인 줄 알았어. 이성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에이 뭐 젊은 애들이 다 겪는 문제지. 그러고 넘어갔어요. 사실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정불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태피디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공개일기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저는 태피디를 어떻게든 삶의 정상계도로 올려놓으려고 사무실에 와서 태피디랑만 따로 얘기를 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태피디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요즘에는 이제 가정불화에서 온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엄청 좋아졌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러면 어떤 왜냐하면 가정불화는 여러분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저도 가정불화를 겪어봤고 그 다음에 친척간의 불화도 겪어봤고 제 주변에 가정불화를 겪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왜 힘들 수밖에. 일반 문제보다 두 배, 세 배, 열 배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냐. 보통 가정이라는 거는 보편적 정의는 뭐예요. 내가 쉴 곳, 내가 기댈 곳, 나를 보호해주는 것인데 거기서 불화가 생겨버리면 삶이 무너져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태피디님이 이제 부모님이랑 가정불화를 겪었어요. 그래서 태피디님이 그 저는 이제 태피디님이 쓴 사실을 기반으로 막 부모님이 너무 싫은 거야. 막 평생 안 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아빠에 대한 싫음과 엄마에 대한 싫음, 제가 관찰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달랐어요. 아빠는 너무 싫어. 근본적으로 싫어. 여기다 그러면은 이거 아까 예스 홀로를 해서 착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지우고 여기다가 아빠는 싫어요. 여기는 좋아요라고 합시다. 그래서 근데 아빠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보통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싫다, 좋다. 이거예요. 이분법적 사고예요. 싫다, 좋다. 근데 이런 거 싫음과 좋음은 극단각수로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태연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아빠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아빠는 싫은데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거의 극단으로. 근데 엄마가 아빠 표현을 드니까 엄마도 싫은 거예요. 근데 태연이는 엄마는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엄마는 요 정도만 싫은 거예요. 근데 태연이는 어떻게 생각했냐? 싫기 때문에 이걸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여기는 싫어요 존에서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스펙트럼이에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뭘 캐치했냐면은 태연이가 아빠에 대한 묘사를 할 때는 계속 싫어요가 엄청 극단적인데 엄마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여기는 무슨 영역이에요? 스펙트럼에서? 좋아하는 영역이에요. 갑자기 엄마는 싫다, 싫다 쓰다가 때로는 엄마는 보고 싶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걸 되게 관찰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 좋아함이 스펙트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연이한테 말해준 게 그거냐면은 태연아, 이 인생에서는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내렸을 때는 본질보다, 왜냐하면 나는 사실 이분법이라는 건 이 끝값이에요. 끝값. 이 끝값인데 내가 만약에 이만큼만 싫어하는데 이만큼만 싫어하는데 이분법적 사고를 내리면은 이만큼은 내가 원래 싫어하는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이만큼은 더 싫어하게 돼요. 더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특히 싫어요와 좋아요의 개념은 우리가 막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이분법이니까 다. 다 되게 퀀타이즈. 정량화돼. 양자화돼 있으니까. 딱딱 값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인생은. 인생은 그게 아닌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아빠도 지금 너무 싫지만 어? 네가 싫을 수가 있겠지만 이 스펙트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굳이 아빠를 여기서 막 사람들이 태연이한테 그런 말을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아빠를 왜 싫어하냐고 좋아하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싫은 사람을 갑자기 좋아해요. 근데 제가는 뭐라고 말했냐. 덜 싫어할 수는 있다 그랬어요. 이 값을 조금씩 올려보라고. 그게 왜 말이 먹혔냐. 태연이가 엄마에 대한 감정과 아빠에 대한 감정이 스펙트럼 선상에서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때요? 아빠를 조금만.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덜 싫어지니까 어때요?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는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를 조금 덜 싫어하고 조금 덜 싫어하고 네가 인생에서 이게 어쩌면 관계를 개선하기에 대해 할 일이라고. 근데 이거를 굳이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이걸 이분법적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버리면 관계 개선 여지가 전혀 안 남아요. 그래서 태연이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제목이 인생관을 바꾸는 스펙트럼 사고법이라고 그랬죠?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태연이도 괴로웠던 게 뭐냐면 가슴 한편에는 분명히 아빠를 좋아하는 감정도 이만큼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굳이 100이 아니었는데 98이었는데 싫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10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도 언젠가는 아빠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을 텐데 진사회성 동물이라면 본능 쪽으로 있을 텐데 그게 방법이 안 보이는 거야. 왜? 이렇게 98을 갑자기 5까지 끌어올리고 50까지 끌어올리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이거를 아 내가 98을 아빠를 싫어하면 95로 싫어하고 93으로 싫어하고 92로 싫어하고 이렇게 조금씩 올리면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여러분이 해결해준다는 게 뭐냐면 시간을 두면 일단은 말을 안 섞으면 설도 인생에서 완전 안 좋은 기억으로만 꽉 찬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분명히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조금씩 발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무 짓을 안 해도 아무 일을 안 해도 98이 95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죠. 약간. 지금은 너무 싫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뎌지기만 해도 상대적으로 뭐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조금 조금씩 가다 보면 언젠가는 아빠도 한 1, 2일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저도 우리 가족 있으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으면 저는 엄마, 아빠를 둘 다 좋아하지만 저는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저는 아빠를 좀 덜 좋아해요. 그거예요. 저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얄짤없어요. 엄마예요. 무조건 엄마예요. 엄마가 훨씬 힘들고 엄마가 나를 훨씬 더 케어했기 때문에 아빠는 내가 볼 때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그런 것도 많았어요. 그 다음에 저는 누나도 있는데 누나는 당연히 좋아하는 영역이 있지만 누나도 스펙트럼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엄마, 아빠 말 안 듣지?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시름이 갔다가 어?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조카가 있어요. 한나라고. 한나 키우는 거 보면 대견해갖고 다시 올라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원 애들 관계도 직원은 대부분 다 이제 포지티브 영역에 있겠죠. 스펙트럼 소상에 있겠지만 어떤 직원은 더 좋아하고 어떤 직원은 덜 좋아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스펙트럼 사고법을 언제 깨달았냐면 안티프레질 배우면서 깨달은 거예요. 왜?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프레질하다, 안티프레질하다 이게 스펙트럼인데 번역에는 이걸 이분법으로 써버린 거예요. 완전 틀려버려요. 원서를 보면 이게 스펙트럼인데 그래서 프레질리티를 제거한다는 건 뭐냐면 프레질한 걸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내려갈 때 내가 프레질한 요소, 거짓말하는 거, 비도덕적인 거 멍청한 선택 이런 거를 안 하면 내가 완벽하게 안티프레질한 행동이 아니고 프레질리티를 제거함으로써 이게 조금씩 이리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여러분 한 방에 바꾸는 건 없습니다. 스펙트럼에서 조금 조금씩 올리는 거라서 그다음에 그래서 임계점이라는 거는 이 0이라는 도메인에서 0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딱 넘어가면 내가 갑자기 뭔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안티프레질, 프레질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게 프레질리티가 어느 정도냐 안티프레질리티가 어느 정도냐 이걸 따집니다. 이게 100% 안티프레질하다 100% 프레질하다 이런 건 저희한테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분법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순간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좋아하는 거 어떤 사고의 영역 이런 데서는 굳이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는 결국에는 이게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이렇게 따지다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때요? 이분법적으로 사고할 때 좋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걸 그걸 사고할 때는 스펙트럼을 나서 이게 왔다 갔다 하게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게 해야 돼요. 왜? 스펙트럼이 아니고 사고조차에서도 만약에 좋아요로 결정이 나버리면 이거를 리젝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못 가버려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사고 과정 자체에서는 스펙트럼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때요? 그냥 사고 자체에서 이분법적으로 내려버린다? 그럼 여러분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개념이 어려워서 제가 계속 이거는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다른 케이스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 영상을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태연이가 이 관점을 통해서 인생을 극적으로 어떻게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보니까 차원이 바뀌는 거거든요. 2차원적인 사고를 하다가 3차원적인 사고를 하니까 세상이 확 넓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태연이가 되게 기쁜 모습으로 일하고 자기 삶을 되찾고 태연이가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말한 게 자기 너무 이 진짜 가정 불화가 너무 힘들어서 가정 불화가 너무 힘들어서 공개 일기에는 진짜 이거보다 더 처참한 말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 제가 입에 담지 못할 마음도 많아요. 근데 어때요? 자기 소명을 찾고 싶어졌다. 뭐 태연이가 뭐 종교인이었나? 전 종교인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말을 꺼낼 정도로 와 이게 발전을 했구나. 태연이가 그래서 너무 막 이게 신나서 제가 알기로 유PD? 유자 씨한테 유자 씨한테 전화를 해서 아 내가 오늘 박사님한테 이걸 배웠다고 막 대화를 나눴대요. 여러분도 이게 뭐 이해가 좀 개념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몇 명이라도 이 관점을 스펙트럼하게 사고해 갖고 인생에 여러분이 불필요하게 어떤 약간 불필요한 원래는 요기인데 요기값으로 내려서 그냥 극단값으로 내려서 이런 불필요한 값들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더 받으실 분들이 덜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잘못된 의사결정으로부터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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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